오늘의 잡식, 서울 베이글 맛집으로 손꼽히는 코끼리 베이글이다. 평소 자주 가는 영등포점에 비해 처음 방문한 성수점은 엄청 쾌적하다. 심지어 베이글 종류도 다양하고 여유있게 구매할 수 있어서 대량구매 성공! 매장에서도 즐기기 위해 연어 샌드위치와 어니언마요 두 가지 베이글을 주문했는데 쫄깃한 베이글 사이에 신선한 연어와 야채, 감칠맛 나는 소스 더해진 연어 샌드위치가 말해모해 동맛이다. 압도적인 비주얼 자랑하는 어니언마요는 양파 풍미, 양파 식감과 함께 감칠맛 더해진 소스가 나이스! 베이글뿐만 아니라 고소한 라떼맛도 일품이다. 집에 오자마자 주딩이 크게 말리고 있는 크림치즈 생크림 베이글까지 완벽한 비주얼 자랑하고 꾸덕달콤 존맛 그 자체! 베이글은 역시 코끼리 베이글이다. 끝!